오늘은 다마스커스 처음에 16겹으로 시작할 거에요. 1095하고 15N20이라는 소재로 16겹부터 대략 280에서 320겹 정도를 접으려고 해요. 오늘은 다마스커스의 1-1095, 1-3-5, 2-0. 첫번째는 16겹. 한번 해볼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소재도 아주 깨끗해요. 깨끗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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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끗하고. 이것을 한 개로 용접을 해서, 다마스컷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은 사이즈, 길이, 넓이, 높이가 같으면 좋아요. 왜냐하면, 사이즈가 다르게 되면 다마스컷에서 접을 때 삑살이 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중요한 것은, 다마스컷의 크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다마스컷의 크기가 똑같은 것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벽어서, 다마스컷을 잘 Academy가 중요한 것인 것입니다. zetempl temos 치 보석을 해줘야 기다릴 bell 처음에는 너무 세게 때리면 안 되고 천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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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셔야 됩니다. 화덕에서 나와서 3초 이내에 때리기 시작해야 돼요. 첫번째, 아주 빠르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아주 쉽게. 지금 부린거는 붕사구요. This is the RX. First time to center. Center smashing first and second round. So let's go.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처음에 이렇게 3등번을 해서 표면을 그라인딩 해서 겉각질이나 스케일을 없애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이게 잘 안붙어요. 같은 사이즈에 같은 길이, 같은 면적, 같은 두께가 좋아요. 두 번째부터는 같은 면적으로 붙이면, 이렇게 면적으로 붙이면, 가운데 부분은 양짝을 갈고, 양짝면은 한쪽 면만 갈아줘도 되니까 조금씩 공이 덜 들어가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바렉스는 여기, 그리고 아주 쉽게 붙이면,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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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같은 크기, 같은 면적, 같은 두께로 직사격형이나 정사각형 방법으로 만들어야 돼요. 똑같이 붙이면, 같은 크기, 같은 크기, 같은 크기, 같은 크기, 역시 같은 크기, 아주 쉽습니다. doubled bite, 같은 크기 lebte율using, 약속이 깨끗하게 됩니다. 2번 4d8, 4d8, 4d8 레이어, total 144 레이어. 5d8, 2d8, 2d9, 13d8, 24d9, 67d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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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d9, 66d9, 79d6, 현재 jeśli anyone hasane met na Ryuk, 토탈 288 레이어드 마지막으로 파트널리스 244 레이어드 288 겹입니다 오늘 파트널리스 288 레이어드 완성 오늘은 다마스커스 288 겹 자리를 완성했습니다 내일 작은 나이프 2개 보통 나이프 2개 큰 쿠쿨이나 큰 마트채 하나 정도 나올 분량입니다 아마 한 1kg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처음에 시작할 때 1.3kg 였거든요 이 정도면 아마 한 중간급 2개 큰 거는 하나하고 과일칼 정도 하나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16 레이어드 2.48 3.144 4.288 레이어드 처음에 16 겹으로 시작해서 144, 288 겹으로 완성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